네,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네, 버즈비TV의 2020년 왕중왕전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자,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는데요 올해는 뭐 좀 다른 애들과는 유독 다른 그런 뭐랄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우리도 좀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2020년이었는데요 이게 뭐 사회적으로는 참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아지고 여러분들도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때 어떤 취미의 영역에서는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늘어난 만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아끼와 함께하는 그런 생활로 조금이나마 이 불편한 생활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, 2020년도도 결국에는 흘러갔어요 네, 2020년도 왕중왕전은 저희도 이제 뭐 시국에 맞게 너무 막 크게 잔치처럼 하지 않고 좀 조절하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, 잔치처럼 하려고 싶어도 잘 안될 것 같습니다 네, 그쵸 이게 예전에 그 버즈비 포맷일 때랑 조금 항목이 좀 줄어든 게 아무래도 저희가 유튜브 포맷으로 옮기면서 그 시청자 한줄평에 대한 그 기준이 좀 애매해져서 예전에 저희가 사이트상에서 일원화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약간 좀 과도기라 저희가 그 부분은 항목을 다시 신설하거나 재정비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왕중왕전은 투표기간 2020년 12월 7일부터 2020년 12월 20일까지 약 2주 동안 진행되고요 네 참여 대상은 버즈비에 로그인이 가능하신 회원 여러분들입니다 네 선정내역은 1번 기탐 왕중왕, 2번 어탐 왕중왕, 3번 백탐 왕중왕, 4번 선탐 왕중왕, 5번 렉탐 왕중왕, 6번은 리뷰어 탑 한줄평이고요 네 7번은 이벤트 페이지에다가 달아주신 여러분들의 버즈비에 하고 싶은 말 중에 저희가 선정하거나 추첨을 통해서 몇 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기존에 있었던 영상들 보다가 유튜브 댓글 중에 수많은 추천과 굉장히 임팩트 있는 댓글을 발견하게 된다면 네 또 개별 연락을 드리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기대를 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많이 맞춰주시고 푸짐한 선물도 받아 가시고 네 나로 외로 많이 아쉬웠던 2020년을 선물과 함께 그래도 그나마 좀 더 행복하게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2020년 왕중왕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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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